반갑습니다. 튜브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초진동 커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품의 이름은 볼츠 커터 이 제품은 강력한 초음파 진동으로 절단하며 더 깊고 더 빠르고 더 쉽고 더 정일하게 절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40kHz 초음파로 진동하여 절단함으로 손에 힘이 덜 가해지며 다양한 재료를 정확하게 절단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크릴, 목재, 플라스틱, 가죽, 고무, 종이 등 가리지 않고 정일하게 절단할 수 있는데요. 볼츠 커터의 장점은 전원 코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충전식 배터리가 핸들 내부에 장착되어 있어 클릭 한 번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작업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손의 피로가 높아지지 않도록 핸들을 더 가볍게 만들어 오랜 시간 작업하더라도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40kHz의 주파수에서 작동하여 빠르고 정확한 절단을 보장합니다. 기존의 커터와 비교한다면 비교도 되지 않을 절단 능력과 정밀도를 제공하는데요. 블레이드가 움직일 때만 초음파 진동을 켜는 센서 플러스 기술로 우발적인 절단의 위험도 제거하였습니다. 볼츠 커터는 간단한 본체 돌림으로 블레이드를 쉽게 배치하고 잠글 수 있는데요. 강력한 원스텝 클램프를 사용하여 블레이드를 제자리에 고정합니다. 볼츠 커터에는 8개의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블레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블레이드로 상황에 맞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최신 마그네틱 충전기 인터페이스는 충전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충전하는 동안에도 작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용 마그네틱 충전 도크는 볼츠 커터에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것은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먼지와 부스러기가 USB 플러그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해줘요. 이 제품은 펀딩 제품으로서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볼츠 커터만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볼츠 커터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으며 구성품에 따라 가격을 차등하여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 상품을 별도로 판매하며 소비자의 선택을 넓혀주고 있어요. 정확하고 정일한 절단이 가능한 커터가 필요한 분들은 관심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되는군요. 잠깐! 더 많은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고 가실 거죠?